손흥민의 웨스트햄전 복귀가 확정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많은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공개한 손흥민의 훈련 영상에서 모두가 놓친 한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해온 그의 훈련 행동을 꼽고 있으며 팬들은 손흥민이 다가오는 웨스트햄전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홀라TV에서 현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평상복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을 공개했고 SNS를 통해 복귀를 암시했던 손흥민은 빠른 복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안재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부상자 명단에 있던 리샬리송과 손흥민이 완전히 훈련에 복구했다고 밝혔으며 영국 현지 언론에 공통된 의견은 토트넘이 다음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큰 이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1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을 치릅니다. 현재 토트넘은 10점으로 9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8점으로 12위에 있어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경기에서 3점을 획득해야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경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 호스퍼 뉴스에 따르면 토트넘의 유명 소식통인 존 웨험도 손흥민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웨헴은 처음에는 손흥민이 브라이튼 앤드 호브 엘비온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이 제외된다면 토트넘은 한국 국가대표팀에 손흥민을 차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축구협회와 협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덕분에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는 대신 호스퍼 웨이에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웨헴은 또한 그래서 저는 손흥민이 충분히 준비를 마치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며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좋은 기록 때문에 선발 출전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스퍼스 웹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예상 선발 명단에서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배치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전에 그를 대신해 출전했던 티모 베르너를 대신해 선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손흥민이 있어도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을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고집이 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상대로 포스테코글루는 브라이튼전에서 2대0으로 앞서다 2대3으로 역전패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리석은 역전패를 당해 영국 현지 팬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는 경기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비합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지만 퍼포먼스 면에서 우리는 모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며 이는 축구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부 팬들은 그런 큰 급여를 주고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결과를 내라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세계 축구 팬들은 프로세계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감독이지만 그런 비겁한 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손흥민을 미끼로 사용해 솔란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를 한쪽으로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며 경기에서 가장 좋은 판단력을 가진 선수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솔란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형편없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토트넘의 퍼포먼스가 이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비판은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 부임 이후 런던 더비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저조한 성적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라이벌로 여겨질 수 있는 런던 연구 클럽으로는 첼시, 아스널, 스프엠이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첼시에 압도당했고 최근 아스널과의 홈경기에서도 패배했다며 런던 더비 전패 기록은 토트넘의 암흑기로 여겨지는 콘테와 누누 시대에도 없었던 기록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리그 초반 몇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에게 유로파리그와 FA컵 출전을 강요해 대퇴부 부상을 입어 최근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선수들의 부상과 컨디션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3류 감독이나 에이스의 체력을 바꾸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국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준결승전까지 주전 선수들을 풀타임 기용했지만 결국 체력이 바닥난 한국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피파랭킹 60위권 밖에 요르단에 무기력하게 당했습니다. 그는 이를 감독이 경기 압박으로 선수들의 체력을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토트넘과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했으며 토트넘의 첫 7경기를 모두 뛰고 국가대표팀에서도 빡빡한 일정으로 경기를 뛰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과도하게 기용했다고 인정하며 도미닉 솔란케와 리샬리송 같은 공격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생인 손흥민은 30대로 작은 부상이 제때 관리되지 않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에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비합리적인 손흥민 기용은 범죄 행위라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의 리더십 능력을 무시하며 그를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마음을 바꾸는 비겁한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국가대표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손흥민은 회복되었고 전 스카우트인 브라이언 킹은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토트넘 호스퍼 뉴스를 통해 손흥민의 복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의 복권은 안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회복된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한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은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복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 아마도 일주일 정도 머물기로 결정했는데 부상을 안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과의 19경기에서 8골 6도움을 기록하며 총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 퀘스트햄 킬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놀라운 기록을 쌓았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구단은 손흥민의 복귀를 적극 추진하며 손흥민이 10년 동안 유지해온 훈련 습관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팬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매번 같은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메뉴였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온 지 거의 10년 동안 햄 오믈렛과 버터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한 후 근육을 이완시키고 점심으로 토마토와 닭고기를 곁들인 볶음밥을 먹은 뒤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엄격한 식단으로 유명한데 손흥민이 수도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얼마나 승리에 대한 갈망이 큰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의지가 뛰어난 경기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그는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멤버십은 우리가 매일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상 홀라티브이었습니다.